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를 모아 모아 소개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 리포터 김미진입니다. 청산리 벽개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일도 장애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 만공사나니 쉬어간들 어떠리 네 제가 오늘 시작을 시조를 좀 울퍼봤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요즘에는요 뭐 토익점수다 이런 거에만 급급하지 정작 우리 한문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곳에 가면요 누구나 쉽게 한문을 읽고 또 한시를 줄줄 써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우리말뿐 아니라 외국어 한두 가지는 필수로 여기며 익히는 요즘 한문을 읽고 써내려가는 사람이 있어 찾아 나섰는데요. 왠지 이건 것 같지 않아요?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가보실까요? 이곳은 고려우왕 14년에 세워진 이천향교입니다. 홍살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옛 선조들이 한문을 읽어 내려갈 것만 같은데요. 이곳 이천향교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이천향교는 원래가 고려우왕 때 이천향교가 수입이 됐어요. 역사는 약 61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역인만은 음력 2월과 음력 8월에 정자가 들어있는 일진의 정자가 들어있는 좋은 날을 택해서 춘추 석전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의 회원은 약 1560명 정도 돼요. 지금 현재. 그래서 많이 줄지는 않았고 현재는 그 인원이 우리 회원으로 되어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향교는 고려와 조선시대 공자와 여러 성연께 제사를 지내고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입니다.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22호로 지정돼 있는데요. 현재 교육적 의미는 사라지고 재래의식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향교를 둘러봤는데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이곳에서 수업을 진행 중이라고 해요. 과연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 일단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곳은 향교에서 운영하는 유림회관인데요. 매주 수목, 금요일 이곳에서 중용반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용은 논어, 맹자, 대학과 더불어 사서 하나로 동양철학의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는데요. 제가 찾아간 날은 한문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한문이 빼곡히 쓰여있는 글을 읽어내려가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지금 무슨 수업 중이신 건가요? 오늘은 첫 시간에는 맹자래요. 그런데 이 맹자를 아마 위에서 끝까지 한문을 했는데 처음 배우는 분들이 한문 다 해도 아직 숙지가 좀 덜 된 게 있고 또 수화를 안 닫고 해도 한문은 반복해서 많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새 글을 다시 딴 글을 읽은 게 아니고 이걸 다시 반복해서 또 읽어요. 그래서 한문 이런 방법은 물론 맹자를 한 글 배우면 한 글을 한참에 다 외아야 이게 실제로 옳게 배우는 게 되죠. 저도 한문 공부에 도전해봤습니다. 하얀색은 종이요, 검정색은 글씨. 한문을 많이 배우지 않은 저희 세대에게는 다소 어려웠는데요. 한문을 열심히 읽어내려가는 어르신들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한문을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해서 읽고 또 쓰는 것인데요. 영어와 똑같이 반복 학습이 중요하겠죠. 이곳 향교에 오셔서 배우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럼요. 향교는 옛날부터 한문 배우던 곳, 또 우리의 조상분들이 해오던 길, 우리가 또 그것을 좀 배우고자 해서 그 길은 향교 뿐이 없지요. 서운하고. 내가 한문을 배워보니까 이거 하나는 정말 좋더라 하는 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 맹재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마음에 무슨 좋은 씨앗이 그때 그거하고 만나면 이렇게 쌍이 트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참 맨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배우다 보니까 재미도 느끼고 참 좋아요. 이곳에서는 한문뿐 아니라 서예랑 한시 수업이 운영되는데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 한지 위에 글씨를 써내려갑니다. 서예를 쓰시면서 궁금한 게 사실 그냥 연필로 쓰는 건 지우개로 지우면 되지만 서예 자체는 지울 수가 없잖아요. 쓰면서 긴장이나 이런 게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처음에는 초보자는 긴장이 많이 되죠. 많이 되는데 이게 대개 서예를 하게 되면 사람이 좀 불안한 사람들도 심장이 아주 차분해져요. 그래서 이 글씨 쓰는 게 서예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아주 차분해지는 게 하나가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의 글 때도 이걸 확 끊는 게 아니라 그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작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심장이 차분해지는 거죠. 마음의 안정뿐 아니라 자분해진다고 하니 저도 한 번 배워봤는데요. 행여나 글씨가 삐뚤어질까 봐 북끝에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이곳 이천 향교에서는 많은 분들이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계시는데요. 사무사님이 생각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떠한 부분을 배워갔으면 좋겠나요? 향교에서는 어떤 유학의 계승 발전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대한 충효예 그리고 예절 교육을 중심으로 인성 교육을 이렇게 주 사업으로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한문하면 어렵게만 여겨지는데요. 그 안에 담긴 뜻은 우리를 반성하게 만듭니다. 한문을 익히고 또 한시를 배우며 서예를 써내려가며 마음의 차분함을 얻어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한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